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원입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제가 이번에 해볼 곡은요 유로마의 리버플러스 인류 라는 곡인데요 제가 어쩌다가 이 곡을 이렇게 기타로 하게 되었냐면 예전에 피아노 학원에서 어 뭐지 이 곡 뭐지 배운다고 하네 유튜브 좀 돌려봐야지 하다가 어 뭐야 기타로 전도 있네 하다가 이렇게 아예 되어서 연습해서 왔습니다 그럼 까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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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